조건부 서식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을 지정하는 기능이 조건부 서식입니다. 첫 번째 출제 유형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표 1과 4번부터 입력된 승진 시험 필드명을 뺀 실제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A3부터 H24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때 주의하실 거는요. 위쪽에 있는 필드명을 범위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부터 아래쪽으로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범위를 지정하실 때 거꾸로 범위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드래그하지 않고요. 항상 첫 번째 데이터가 시작하는 셀부터 시작하셔서 오른쪽 아래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A3부터 H24 영역에 대해서 영업소에 서울이 포함되면서 영업소 필드에 가서요. 서울이라는 글자가 있습니까? 라고 찾을 거예요. 이때 찾을 때 사용하는 함수가 아래쪽에 제시된 함수들 중에서 FIND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FIND에 가서 서울이라는 글자를 찾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이 있다면 몇 번째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글자가 첫 번째 있습니다. 라고 1이라고 반환이 될 거고요. 없으면 오류가 날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우리는 1이라는 숫자 0보다 큰 숫자가 반환이 됐다면 두 번째 승진시험에 가서 하위 12보다 낮은 데이터 승진시험 밑에서부터 1등, 상위가 아니라 하위 1등부터 10등까지 해당한 순위값 열 번째 밑에서부터 열 번째 해당한 값보다 열 번째 해당한 값보다 작다면 작다면 하위 12보다 작, 낮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2보다 낮은 데이터 행 전체에 대해서 문제 제시된 서식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12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시고 안쪽에다가 수식을 작성하실 건데요. 수식은 첫 번째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등호가 필요하고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and란 함수가 필요합니다. 함수명을 입력할 때는 대문자나 소문자나 상관없습니다. 대소문자 상관없이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조건은 find 함수를 통해서 find 서울이라는 글자를 찾을 건데요. 어디 가서 찾을 거냐면요. 영업소가 있는 d3셀에 가서 찾겠습니다. d3을 클릭하면 절대 참조가 되는데요. 저희는 d3 하나만을 비교할 건 아니고요. d4, d5, d6, d10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 앞에 있는 달라만 지워주시면 돼요.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달라 지우셔도 되고요. 기능키 f1부터 f12 기능키 중에서 f4라는 키를 두 번 누르셔서 f4라는 키를 이용하셔서 3 앞에 있는 달라를 지우시면 돼요. 그 값이 서울이란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d3 같은 경우는 서울이 첫 번째 있습니다. 라는 1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 값이 0보다 큽니까? 라고 조건을 주면 1이라는 숫자는 0보다 크니까요. 조건에 만족합니다. 라고 추를 한 결과가 반환이 될 거고요. 인천은 서울이 아닌데요. 그러면 find 함수를 통해서 값이 없습니다. 라고 오류가 날 거예요. 그러면 그건 false에 해당이 되고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라고 처리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조건에 대한 작성이 끝났으면 심표.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승진시험이 하이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진시험에 점수가 있는 셀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h3셀을 클릭하는데요. 마찬가지로 h3셀 하나만을 비교할 건 아니잖아요. h3, h4, h5. 3 앞에 있는 달라를 지워주셔야만 h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도록 작성하시고요. 12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하라고 되어 있거나 12를 포함한다는 언급이 없어요. 낮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2보다 낮다라고요. 작다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10이라 10등에 하이 10등에 해당한 값을 구하셔야 되겠죠. 스몰 함수를 통해서요. 스몰 함수를 통해서 스몰 함수는 몇 번째 작은 값을 구한 함수예요. 승진시험에 대한 범위가 필요합니다. 승진시험에 대한 범위를 선택하시고 심표 10번째 작은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10번째 해당한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10번째라고 값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몰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h3의 값이 10번째 작은 값보다 낮습니까? 라는 조건을 작성하셨고 엔드 함수를 앞에서 가로 열었기 때문에 끝날 때도 엔드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굵은 기울인 꼴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 보시면요. 영업소에 가서 서울에 해당한 데이터를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서울에 해당하지만 서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우리 스몰 함수를 통해서 살짝 구해볼까요? 스몰 함수를 통해서 승진시험의 10번째 작은 값은 얼마냐면 88점보다 낮은 점수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이렇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엔드와 파인드와 스몰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서식을 적용하는 조건부 서식 예제 살펴보셨고요. 맞게 하셨나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실습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제 유형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셀 강조 규칙을 이용해서요. C3부터 C24 영역에 대해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셀 강조 규칙에 가셔서 중복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 값을 선택하시고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면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체육이 서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할 서식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F3부터 F2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부 서식 홈의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상위 하위 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 또는 하위 값만 서식 지정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상위 하위 규칙 선택하시거나 또는 잠시 취소 한번 누를게요. 조건부 서식의 상위 하위 규칙을 선택하셔도 돼요. 새 규칙도 가능하시고 또는 상위 하위 규칙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평균을 초과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평균 초과를 클릭하시고요. 평균을 초과한 데이터가 있다면 연한 빨강을 채우겠습니다. 라고 연한 빨강 채우기 서식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셀 강조 결과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F열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결과를 봤더니 제가 E열을 선택해서 잘못된 조건부 서식을 지정했습니다. 이럴 때요. 범위를 수정하고 조건부 서식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요. 범위를 지정하셔서 조건부 서식에 규칙 지우기 가셔서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 선택하시면 현재 범위를 지정한 영역에 조건부 서식 적용하셨던 것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F3부터 F24를 선택하시고 조건부 서식에 상위 하위 규칙에 평균을 초과한다. 그 다음 연한 빨강으로 채우겠다.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조건부 서식을 지우실 때는 첫 번째 지정한 거와 두 번째 지정한 거 모두 삭제하겠다. 라고 하시면 조건부 서식의 규칙 지우기에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하셔도 되고요. 또는 범위 지정한 상태에서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에 가셔서 서식을 적용하셨던 조건부 서식을 선택하고 규칙 삭제를 통해서 조건부 서식 적용하셨던 것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출제 유형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데이터에서 범위를 잘 확인할게요. G3부터 G3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3부터 G31을 선택하신 다음 규칙 유형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조건부 서식에 이제는 새 규칙을 꼭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에서 규칙 유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을 선택하시고 서식 스타일을 데이터 막대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채소 값을 100분의 수를 이용해서 10부터 최대 값은 100분의 수를 이용해서 90까지 그 다음 서식은 막대 모양을 채우기 할 건데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이용할 거고 색깔은 표준색의 노랑을 이용해서 색깔을 채우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하신 내용 맞게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다시 출제 유형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 D3부터 D20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에 가셔서 규칙 유형을 셀 값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오셔서 아이콘 집합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아이콘 스타일은 별 3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채워진 별은 숫자로 오른쪽의 종류를 백분율이 아니라 숫자로 바꾸셔서 80이라고 입력하시고 반이 채워진 별은요. 다시 숫자를 이용하셔서 80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들 중에서 65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지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숫자의 값이 80 이상인 데이터는 채워진 별 그 다음 65 이상인 데이터는 반만 채워진 데이터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C3부터 C20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셀 값을 기준으로 선택하신 다음 아이콘 집합을 선택합니다. 아이콘 스타일은 문제에서 5가지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가셔서 5가지 원 흑백을 선택하시고 채워진 검정색 원은 90% 백분율로 90 이상이라고 숫자를 수정하시고요. 4분의 1이 흰색인 데이터는 90 미만들 중에서 우리는 70 이상이라는 조건을 값을 입력합니다. 그 외에는 기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확인 버튼 눌렀을 때 현재 입력된 값의 90% 이상은 채워졌고요. 4분의 1 원은 70% 이상인 데이터에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셨던 조건부 서식은 문제의 기본 작업에 출제가 되는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문제가 기본 작업에 출제가 되고요. 아까 하셨던 출제 유형 두 번째 셀 강조부터 그 다음에 아이콘 집합을 표시하셨던 조건부 서식은 매크로 문제나 또는 분석 작업에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